바삭한 파이즈 반죽 레시피와 담백하고 맛있는 필링 그리고 크림의 재료 배합 노하우를 폴로소에서만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리 오븐의 파티쉐 보아라입니다 아라리는 오븐에 많은 것을 굽는다는 뜻인데 저처럼 독학으로 베이킹을 배우시는 분들도 누구나 특별한 도구가 없이 아라리 오븐에 많은 것을 굽는다는 뜻인데 아라리 오븐의 레시피만으로 건강하고 풍미 가득한 14가지 파이를 바삭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라리 오븐의 스타일의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데코스킬로 트렌디한 비주얼까지 챙기며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를 완성할게요 저는 파티쉐 고아라입니다 폴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